자 그럼 미리 받아둔 사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5233번님의 사연 각색 해봤습니다. 음악 주세요. 경기도 수원에 사는 30대 초반 남자입니다. 저에게는 평상시에는 아주 아주 사랑스러운 여자친구가 있는데요. 뭐 먹을까? 오빠 좋아하는 거 먹으러 가자. 삼겹살 좋아하잖아. 그거 먹으러 갈까? 난 다 좋아. 오빠가 좋으면 다 좋아. 이렇게 부담스럽고 상냥... 엔디! 엔디 잠깐만요. 이거 웬만하면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넘어가주세요. 죄송합니다. 좋았어요. 좋았어요. 자 이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냥하고 친절하고 다정했던 여자친구가 급격하게 다운다 할 때가 있어요. 뭐? 왜? 어? 아니 아까 배고파? 배 안고파? 안고프거든? 난 아까부터 배가 꼬르륵거려가지고... 아 근데 어쩌라고... 바로 한 달에 한 번 자다 오는 생리때는 예민 폭발이라서 옆에 가기도 무섭습니다. 얼마 전에는요. 생리기간에 사람 많은 백화점에 데려갔다가 사람들한테 떠밀려서 제가 여자친구 가슴 쪽을 슬쩍 누른 적이 있거든요. 아!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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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아파? 그렇게 3개 안 눌렀는데... 아! 안그래도 지금 커져있는데... 어? 커져있다고? 그게? 어디가? 아! 어디긴 어디야? 가슴이... 어? 아 그거 좋은데 너 맨날 생리라면 안되나? 아! 뭐라는 거야 진짜? 아! 안그래도 딴딴하고 커져있고 스치기만 해도 아파 죽겠는데 왜 건드려? 진짜 짜증나게... 아! 그렇게 많이 아파? 그럼 병원에 가면 되는 거 아닌가? 병원 가자 빨리 주사 맞자! 어? 아! 뭐라는 거야 뭐 주사야! 아! 절로 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가자고 했더니 성진만 버럭버럭 내다가 결국은 집에 쌩! 가버리더라구요. 여자들은 생리전이 되면 가슴이 커지고 단단하고 예민해지나요? 커지는 것만 좋고 타는 건 다 안 좋은 것 같은데... 혹시 이거 문제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이거 병인가요? 열렬히 5233번님이 보내주신 궁금증을요. 토대로 상황극을 만들어봤습니다. 5위로 쓰고 이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요. 타이틀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거 병인가요? 병인가요? 남자들이 요거를 어설프게 아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성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생리가... 아! 여성들은 이제 한 달에 한 번 생리 때가 되면 가슴이 이제 뭐 커진다. 그리고 뭐 아까도 그 상황극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좀 예민해진다. 예민해지고 딱딱해지고... 내 여자친구 같지가 않다. 뭐 이런 설들이 있는데 이 이유가 구체적으로 뭐예요? 호르몬이에요. 호르몬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진짜 아프거든요. 예민하신 분들은. 저는 예를 들면 고등학교 때 체육시간 달리기를 못했어요. 너무 아파서. 조금 빨리만 걸어도 너무 아파가지고 움직이니까. 그래서 체육시간 달리기 자체도 못할 정도였는데 예민하신 분들은 진짜 스치기만 해도 아파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했지만 아까 그 가슴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가슴도 그렇고 뭐 다른 것도 이렇게 다 아파지는 거예요? 아니면 유독 가슴만 아파지는 거예요? 그 유선이 있잖아요. 가슴의 유선이 빵빵해져요. 가장 대표적인 호르몬이 프로게스테론 때문인데 생리 전에 프로게스테론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때 유선이 엄청 빵빵해지면서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다른 호르몬 이런 저런 막 그런 것들 때문에 생리 전 증후군 해가지고 막 예민해지고 불안해지고 이런 증상이 생리다가 딱 생리가 시작하면 생리 전 증후군 때 있었던 증상들은 좋아지는데 또 생리 때 생기는 증상들이 나타나서 막 예민해지고 짜증내고 식욕이 폭발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생기게 되죠. 식욕 이야기를 했지만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식욕이 땡기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것들이 또 땡길 수도 있고요. 그냥 생리통 자체가 엄청 심해가지고 일상생활 자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생리통도 허리가 심하게 아픈 사람이 있고 배가 심하게 아픈 사람도 있고 간혹 두통이나 기절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리통 아니면 감정적인 기복이 굉장히 심해져가지고 막 울거나 예민해지거나 짜증나거나 평소라면 웃고 넘어갈 만한 장난인데도 막 화가 나거나 눈물이 나거나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먹는 게 보통 땡기는 분들이 많은데 단 거 많이 찾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기름진 거 찾는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사람마다 달라요. 김지원 원장이 그 전에 그 이야기를 했지만 오히려 생리 때 이렇게 예민해질 수가 있는데 어떤 여성분들은 오히려 생리 때 사랑 숙제를 하고 싶어 한다고 뭐 그런 얘기도 예전에 했던 적이 있잖아요. 맞아요. 또 생리 끝물쯤 올라가면 호르몬이 그때 또 좀 바뀌고 하면서 성욕이 막 올라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만 되면 관계를 하려고 하신 분들도 있죠. 그래서 진짜 사람마다 달라가지고 내 여자친구 내 여자한테 맞춰가지고 반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야 그러면 이럴 때 저 꽈추형 우리가 남자 입장에서 뭔가 뭘 해드려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미리 정보를 알고 약간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혹시 생리 때 어떠신가요? 첫 만나면 울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경험상 이 친구 생리 때는 예민하구나 남자들이 약간 예민할 때는 생리구나 해서 좀 맞춰주고 맞아요. 약간 자꾸 둘러보고 하면 얘 또 생리하나 그래도 어째 할 수 없지 맞춰줘야지 하면서 남자들이 많이 맞춰줘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남자들은 생리를 안 하니까 이런 기분을 그냥 듣기만 듣지 전혀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많이 배려하는 게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제 꽈추형 말대로 이렇게 배려하고 저희도 해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다 해드리면 좋은데 이게 만약에 여남 남녀 서로 릴레이션에서 그러니까 누가 봐도 너무너무 예민한 거야. 그러면 이게 이별의 그런 어떤 그... 그럴 수도 있긴 있겠죠. 당연하죠. 난 이제 지쳐. 왜냐하면 이게 뭐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매달 내가 아니고 어떻게 하니? 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또 재밌는 게 내가 생리 중이면 짜증이 막 나오고 예민해져 있잖아요. 이게 내가 불편한 사람한테는 쉽게 짜증을 못 내잖아요. 그래도 또 사람이 가장 만만하고 내가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건데 거기에서 둘의 어떤 그런 관계가 재정립되거나 좀 만들어지는 것 같기는 해요. 거기서 만약에 남자친구를 너무 함부로 대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뭐 내 남자친구가 얼만큼 또 나를 그만큼 저기 사랑의 교집합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도 또 감지할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맞춰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뭐 계속 이제 뭐 저 써클처럼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상렬이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들을 때는 알겠는데 그렇죠. 문 밖으로 나가면 또 잊어버려. 맞아요. 그러지 말아야지 했는데 그러면은 생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가슴이 커지고 이제 딱딱해지고 멍을 이렇게 잡히는 게 이게 그러면 이제 생리 끝나면 그냥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예?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얇았던 유선에 호수가 얇았는데 여기 물이 찼다고 생각하면 커지잖아요. 그리고 다시 물이 빠지면 작아져야 되는데 계속 물이 차 있는 것처럼 뭐가 만져진다. 그리고 커져 있다. 그러면은 다른 질환일 수 있어요. 이게 그 생리 전에 가슴 빵빵해질 때는 이렇게 막 만져보면 유선이 전체적으로 뭔가 큰 혹처럼 만져져요. 뭔가 가슴 전체가 딱딱하게 만져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혹을 진단하기가 힘들어요. 내가 손으로 만져가지고는 병원에 가서도 그때는 진찰하기가 좋지 않은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리 시작하고 좀 지난 후에 가슴이 몰랑몰랑해질 때도 만져진다. 이건 혹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혹이 의심된다고 할 때 병원에 가서 진료받을 때도 이왕이면 가슴이 이렇게 몰랑몰랑할 때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뭐 아까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못한 게 아니고 생리 중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몽어리가 잡히고 단단해지고 예민해지고 아픈 거 이런 것들은 병은 아닌 거죠. 병이 아니죠. 정상이죠. 생리적인. 우리나라 여성암 1위가 유방암이잖아요. 아까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면 생리 이후에 그때 가서 진단을 받을지 정확히 알 수 있다. 훨씬 더 정확하고요. 물론 요즘은 사진도 찍고 초음파를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잘 보이기는 하지만 그 만모그래피라고 해서 유방 사진 찍는 거 아시죠? 원장님. 그 가슴을 짓눌러서 찍거든요. 아 얘기 들어봤다. 네. 그런데 이 빵빵할 때 가면 그건 고문이에요. 거의 하얄 수가 없어요. 수처도 예민한데 그럼. 그래서 초음파로 조금 더 잘 보이는 병변이 있고 만모그래피에서 조금 더 잘 보이는 병변이 있기도 하거든요. 두 개를 다 찍고 보는 게 가장 정확해서 역시나 몰랑몰랑할 때 별로 안 아플 때 병원에 가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런데 이제 뭐 작아진다는 이제 뭐 안 좋지만 혹시라도 어 나 이거 약간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런 뭐 증상 어 내가 그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감지할 수 있는 뭐 그런 전조 증상이 있나요? 이게 진짜 암은 다 증상이 없어요. 암이 무서운 이유는 증상이 없어요. 암이 아프면 얼마나 좋아요. 암이 아프면 바로 병원 갈 거 아니에요. 지장이 나타날 때는 이미 지난 거죠. 이미. 치료 당겨서 한 가지 이렇게. 그러니까는 뭔가 혹이 만져졌는데 그게 아파요. 눌렀을 때 뭔가 만져지는데 이게 아파. 아니면 뭐 빨개. 가려워. 이런 거는 그냥 뭐 염증이나 감염 뭐 이런 거지 암이 아닐 확률이 훨씬 더 높죠. 그렇죠. 아 암은 아예 그 전조 증상이 아예 없다. 네. 초반에. 생기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보여준다. 그러니까 한참 지나서. 그렇죠. 한참 지나서 증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멀쩡한 기간을 다 침범을 해야 그때 증상이 나타나지 암 조직만 그냥 딸랑따로 있을 때는 아무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조기검진하라는 이유가 그런 거고 옛날에 저는 비뇨학과니까 신장암을 예를 들면 신장암이라고 콩팟에서 암이 생기는 건데. 그러니까 시험 칠 때는 외워야 되잖아요. 신장암의 3대 증상하면 옛날에 현료 피 나고 덩어리처럼 만져지고 아프다는 게 나와 있거든요. 요새 그렇게까지 만져지고 아프고 현료 나올 때까지 있으면 말기암 안 자란 말이에요. 그전에 막 1cm 0.5cm를 발견해서 수술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아까 말하는 증상이 생겨가지고 자궁경보암도 진행이 되면 당연히 증상이 생길 거 아니에요. 전이가 됐으니까. 그런 경우는 증상이 생기는데 초반에 기침 한 번 가지고 폐암하고 구분할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기검진 꾸준히 정기검진받고 나라에서 하나라는 기간 안에 꼭꼭 해주라는 게 그런 게 정기검진의 개념인 거죠. 모든 암의 최고의 치료는 조기 발견. 그래서 종합검진 받으러 갔는데 그거 몰랐었는데 1기에 발견했잖아. 그렇죠. 이게 그런 것들이에요. 그렇죠. 1기는 다 아무 증상이 없어요. 그 어떤 암도. 그래서 오히려 뭔가 증상이 있다. 그러면 오히려 안심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 증상이라는 게 막 무슨 피를 막 흘리거나 전신 증상이 나타나거나 이런 큰 증상 말고 혹이 좀 아픈데 뭔가 막 움직이는데 뭔가 가려운데 이런 거는 오히려 암이 아니에요. 오히려.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냥 기분 좋은 증상. 기분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큰 거는 아니다. 병원 가서 그냥 치료하면 되는 그런 아이들. 하지만 그런 것도 그냥 두면 큰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병원은 꼭 가시는 게 좋습니다. 신호를 이제 주는 거니까. 그 여성분들이 생리 전에 몸이 이제 변하듯이 남자들은 이 뭐 몽종의 이 전조 증상 뭐 이런 게 있나요? 몽종전 증후군 같은 거. 뭐 하반신이 쇄골이 뻐근하다든지 뭐 이런 것들. 몽전전 증후군. 중간에 잠을 본인이 깨줘. 각성을 해가지고. 옛날에는 이런 게 있어서 넘어가면 되네. 넘어갔는데 에이 이게 아니었구나 해가지고.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팬티 짚고 했는데. 지금은 아 이거 그거구나 에이 가짜네 하면서. 그 전에 깨줘. 나름 있네요. 전조 증상이. 그리고 그 전서부터. 있네. 아 네. 이 하반신으로 그냥 이글루를 하나 만들어. 이 정도는 있죠. 현타가 올지 안 올지 미리 판단해야 돼요. 이 정도 하반신이면 내가 사냥을 나가. 뭐 이런 거 있어요. 한참 잘생겼을 때. 아 그게 있구나. 네네. 자 여기서 뜨거운 퀴즈 하나 나갑니다. 네. 자 오늘은 이거 병인가요? 여성들은 호르몬의. 아 다시 할게요. 자 오늘은 이거 병인가요? 자 여성들은 호르몬의 영향으로 생리전에 가슴이 커지고 딱딱해지고 멍울이 잡힐 수 있다는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단 생리전이 아닌데도 딱딱한 멍울이 잡히면 유방암일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중 유방암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핏빛이나 초콜릿 색의 유두 분비물. 2번 귤껍질처럼 변하는 유방의 피부 변화. 3번 돌아서면 배고프고 돌아서면 또 배고픈 뱃속의 거지 입양. 아니 배고프대매. 그런데 배고픈 거는 이제 암은 아니고 이제 저기 생리 때. 아무튼 재밌네요. 그런데 지금 이런 증상들이 많이 진행됐을 때 어느 정도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유두 분비물 같은 경우는 유선을 건드리는 경우에는 초반에도 뭔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따가 얘기를. 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샵 1035 짧은 050원 긴 문자 100원 돈은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십시오. 1부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3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3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3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뜨거움 현지 상렬 2부 시작됐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네. 네. 388님. 현재 남성한 1위는 위암이긴 한데 최근에 전립선암이 1위를 넘어올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꽈추왕자가 간단하게 전립선암 초기 증상 알려주세요라고 질문 보내주셨는데 일단은 1위가 위암은 아니에요. 위암. 폐암이에요. 폐암. 폐암이 1위고. 그 다음에 전립선암은 아주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초기 증상이 당연히 없죠. 당연히. 아까도 뭐 그런 이야기에서 연결이 되는 거죠. 초기 증상으로 아마 절대로 안 돼요. 전립선 비대증이 있고 암이 있으면 그냥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 나타나는 거니까 폐렴이 있다 해서 폐암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폐암이 심하면 기침할 수 있는데 기침했다고 다 폐암이 아니듯이. 그렇죠. 정말 심하면 조직을 침투해가지고 정말 심하면 현료가 나올 수가 있고 정말로 덩어리가 커져가지고 항문 쪽을 누르고 있으면 대변 볼 때 대변이 가늘어지고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건 너무 나간 얘기고 쉽게 말하면 초기 증상은 없어요.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암이 무서운 거야. 아쉽지만 없어요. 진짜 건강검진의 돈은 아끼지 말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까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전립선암 이거 혹시라도 우리 얘기하는 초음파다 이런 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렇죠. 당연히 있죠. 일단 초음파도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게 PSL 해가지고 전립선 특이 약원. 피검사인데 그게 증가돼 있으면 어쨌든 전립선 세포가 상피 세포가 깨져가지고 뭐가 나왔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깨지는 환경. 전립선 누가 두들기 펼 수도 있잖아요. 전립선 마사지를 해가지고 이사한 행동하고 그러면 높아질 수도 있고 전립선에 염증이 생기면 더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전립선 암이 생겨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수치가 높다고 하면 20대가 높다 그러면 암은 아니잖아요. 전립선 염일 가능성이 많고 50대가 수치가 높아. 그러면 암일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초음파 검사까지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20대, 30대, 40대가 초음파 보는 건 권하지는 않고요. 아버지, 할아버지가 전립선 하면 다 돌아가셨어. 그럼 40대부터 검사를 하라고 권유를 하고요. 그렇게 했죠. 아무도 없는데 그러면 우리 가족력도 없어. 그러면 50대부터 피검사하면서 문진하고 피검사하고 소변 너무 잘 보고 괜찮아요. 피검사인데 피검사 주식도 완전히 괜찮아. 그런 사람도 억지로 항문에다가 항문에다 넣었거든요. 초음파를. 초음파를요? 이 사람 병원에 안 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항문에 초음파를 오면 돼요. 10대는 다. 절대로 안 와요. 불편하잖아요. 솔직하게. 그래서 그런 검사는 할 필요 없고. 대신 그런데 아버지, 할아버지, 다 큰아버지, 가족력이 있다. 그러면 피해서 검사를 했는데 수치가 약간 애매하다. 그러면 초음파 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매년 초음파를 해볼 필요는 없고 비뇨학과 선생님들이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검진 같은 거 하면서 항문 초음파를 30대, 40대가 할 필요는 없어요. 솔직히 기분만 나빠요. 그러면 선별검사가 피검사예요? 피검사 하면 되지. 괜히 항문 30대, 40대 넣어서 비뇨학과 가뜩이나 문득이 높은데 더 높아지잖아요. 예전에 초음파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 어렸을 때 그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여성용 피임약, 노원이라고 있었어요. 좌약식. 좌약식? 네.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살정제 말하는 것 같은데. 아, 살정제? 그러니까 좌약이라고 하는 건 전후에 넣는 약이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래서 그냥 아, 저런 피임약이 있구나. 문득 생각나가지고. 맞는 것 같아요, 살정제. 그런데 지금은 뭐 경구로 다? 네, 원리가 좀 다르기는 한데.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뭐 어디가 잘 된다, 뭐 그런 게 있나요, 혹시라도? 더 어디가 안전하다? 먹는 약이 더 효과가 좋아요. 그거 살정제보다는. 그래요? 네, 그리고 좀 부작용 있는 경우도 있고 살정제 같은 경우는 뭐 피부 자극이나.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피임 방법은 아니고요. 저는 살정제도 강의 때문에 봤지. 살정제를 쓴다고 본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살정제 처방이 있나요?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옷을 팔아요, 그래요?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책에서는 봤어요, 책에서는. 아무도 옷을 팔아요, 그런데. 어렸다. 어렸어, 잘못 봤나, 광고를. 아니요, 살정제 있긴 있어요, 그런데. 네, 있어요, 있어요. 저 상품명은 또 처음 들어봤어요. 쿠팡이 검색이라고. 노원이라고 있는데. 저 진짜 열심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산불가 선생님이 처방을 안 한다고 알고 있으면 지금은 현존하지 않는, 현존하더라도. 몰라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공률이 높지 않아서 잘 안 쓰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네, 네. 저희가 모르니까. 아니, 산발이 용달차 옛날에 있었잖아요, 산발이. 지금 찾아보면 한 대 있을 수는 있잖아, 전국에. 그런데 그게 보편적인 자동차가 아니잖아요. 저는 처음 얘기했는데 탈부겠습니다. 압록강 넘어왔어요. 네. 자, 퀴즈 정답 뭐죠? 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여성들은 호르몬의 영향으로 생리 전에 가슴이 커지고 딱딱해지고 멍울이 잡힐 수 있다는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단, 생리 전이 아닌데도 딱딱한 멍울이 잡히면 유방암일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중 유방암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핏빛이나 초콜릿의 유두 분비물. 2번, 귤 껍질처럼 변하는 유방의 피부 변화. 3번, 돌아서면 배고프고 돌아서면 또 배고픈 뱃속의 거지 입양. 예전에 몸속에 회충 많으면 계속 배고프다고 그런 얘기 있었는데? 맞아요, 과학적으로 맞아요, 과학적으로. 아, 그래요? 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얘가 칼로리 소비가 너무 많으니까 자기가 100을 먹고 100으로 살아야 되는데 기생충이 50을 가져가버리니까. 뭐야, 돌아서면 배고프네 해서 그런 기생충이 있어요. 요즘은 이제 거의 없죠. 아, 그렇구나. 그게 맞는 얘기구나. 진짜 있어요, 진짜 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이 기생충 같은 놈이 이랬구나. 요새 기생충은 거의 없지만 옛날에는 기생충이 우리 끌을 많이 뺏어먹을 때가 많았죠. 네, 네. 자, 정답 발표해 주시죠. 과추왕자. 정답이 뭡니까? 정답은 3번, 고지 입양이었습니다. 아, 좀 달궈야 되나, 잠시만. 미안해요, 풀로 달궈야 되나? 괜히 끊었는데. 아, 이 정도면 다. 네, 알겠습니다. 입력됐습니다. 갑자기 조용하길래 뭐가. 아니, 이게 너무 웃겨가지고요. 이거를 저희가 정신적으로 공복 상황이라고 하죠. 네, 네. 자, 정답자 몇 분을 뽑하세요.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 선물 받으실 분들은 선광표 꺽꺽 확인하기. 자, 이제 실시간 질문 바로바로 해결해봐야 되는데 질문 보내주신 몇 분을 선정해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자, 과추왕 먼저 가죠. 네, 이땡땡님. 건강검진에서 방광개실이 발견되었는데 방광개실이 구체적으로 뭔지도 궁금하고요.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개실이라는 건 우리 몸에 대장기도 생길 수가 있고 다른 장기도 생길 수가 있는데 개실이라고 하면 혹같이 주머니가 하나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방광이 동그란 구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옆으로 이제 또 혹이 하나 튀어나와 있는 거. 아, 아. 다른 방이 하나 있어요. 네, 네, 네. 옛날 원룸으로 살았는데 투룸이 생기고. 건너방이 생기고네. 건너방이 생기고 하는데. 이게 좋은 방이 아니야, 또 보면. 아, 아, 아. 건너방 같은 그런 방이라서 좋은 방이 아니고. 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방광의 근육이 약해져가지고 점막하고 이렇게 삐져나간 거예요, 이렇게. 나 나갈래, 이렇게 하면서 나가버린 거예요. 어허. 완전 가출을 못하고 문앞에서 잡힌 애들인데. 네, 네. 이런 애들은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방광 개실이 있다고 하면 방광의 기능이 떨어져 있다든가 다른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약간 이렇게 삐져나가는 방광의 벽이 생기는 거고. 아, 어떻게 보면 집이 낡은 거네요. 그렇죠. 낡았는데 이분이 이땡땡님 죄송한데 아마 연세가 조금 있을 가능성이 꽤 많아, 약간. 그런데 이거는 치료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게 보기 싫다고 보수공사해가지고 다시 인테리어해가지고 원룸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사시는 거예요, 그냥. 아, 원래 그냥 살던 집에서 그냥 계속 사셔라. 그러니까 그게 더 이상 안 커지게끔 소변 참지 말고 힘줘서 누지 말고. 자꾸 힘주다 보면 그거 자꾸 더 삐져나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지내시는 게 맞는 거고. 네, 네. 증상이 없기 때문에 치료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데 우리 홍 원장이 어떤 때는 이건 확실히 그냥 병원을 가라. 그런데 이거는 또 괜찮다. 이런 진단이 확실합니다. 저는 병원 가라고 하셔도 돼요, 무조건 가셔야 돼요. 내가 저한테 DM이 올 때도 여러 개 있으면 애매하게 다고 병원 갈 수 있기도 한데. 그런데 다른 거는 그냥 웃으면서 넘기는 거고. 그다음에 정말 병원 하는 거 짧게 말해요. 병원 빨리 가세요, 이렇게. 그걸 딱 보내주고 말아요, 이렇게. 저는 아까 그 홍 원장이 이야기했을 때 립선이 얘기도 아주 그냥 깔끔하게 정리를 해줘서. 그렇고 가족력이 없으면 굳이 걸을 필요 없다. 그러니까 비뇨가 턱을 높이는 거예요, 진심. 네, 네. 자, Y공주. 문자 맞습니다. 박예진님, 저는 3월 결혼을 앞두고 웨딩 검진하러 갔다가 인류도종 바이러스 고위험군 53번, 58번에 감염됐대요. 너무 속상해요. 이게 약도 없고 그냥 추적검사를 해야 한다는데 제가 2009년 상피 내암이 있었어서 너무 겁이 나네요. 아이도 가져야 하는데 어떤 약을 먹고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들으신 것처럼 이게 약이 없어요. 일단은 근데 문자가 지금 어려운데요? 아, 네. 먼저 정리를 먼저 해드리면은 인류도종 바이러스는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HPV, 저희가 하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중에서 53번, 58번 이 번호는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번호인데요. 얘네들은 자궁경부암을 일으킬 수 있어요. 자궁경부암의 99%가 이 인류도종 바이러스 때문에 걸려요. 그리고 이 인류도종 바이러스는 성관계로 전염이 됩니다. 이 바이러스의 유일한 증상이 암. 그냥 그거 말고는 아무 증상이 없어요. 그냥 암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지 몰라요. 왜 증상이 없으니까. 검사하기 전까지는 몰라요. 근데 또 얘는 바이러스니까 우리 감기 바이러스 없어지듯이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소멸을 시키는데 평균 2년이 걸려요. 2년 정도 지나면 알아서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특히 한 30전, 20대, 30대 초반쯤에는 되게 잘 없어져요. 다만 안 없어지는 일부 바이러스들이 계속 남아서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거고요. 또 없어졌는데 또 감염되고 없어지려고 하는데 또 감염되고 이런 경우에도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거고요. 근데 한 번 걸렸다가 그냥 없어졌다 이런 건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알게 됐으면 자궁경부암만 안 걸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궁경부암에 걸리지 않는지를 6개월마다 검사를 그냥 쭉 하시면 돼요. 이 바이러스가 없어질 때까지. 그리고 자궁경부암의 전암 단계가 있어요. 이번에 상피내암 걸렸었다라고 하셨는데 그 전 단계가 또 있어요. 그때 그냥 간단하게 치료를 하면 없어지거든요. 그렇게 그냥 추적관찰하시면 되고요. 상피내암 있어서 아마 예전에 수술 받으셨었을 텐데 요즘은 자궁경부암 상피내암은 거의 양성으로 볼 정도로 심각한 암은 아니거든요. 거의 요즘 암으로 취급을 안 할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때도 아마 간단한 수술 받으셨을 거예요. 걱정 너무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근데 인류도종 바이러스 예방하려면 예방주사 맞으면 되는 거예요? 맞으면 70에서 한 90%까지 예방이 돼요. 그러니까 다 예방은 아니고. 모든 바이러스 예방한 거 아니에요?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궁경부암이 그 정도 예방이 돼요. 발색률이. 근데 여기에서 일단 아이를 베이비 때문에 이게 문제인데. 아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이에요? 네. 아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다만 이분은 상피내암 때문에 자궁경부 원추절제술 수술을 받으셨을 텐데 좀 많이 잘라냈을 거예요. 그래서 조산이나 유산 같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서 임신하고 나서 우리 예전에 그 묶는 수술 설명드렸던 거 있거든요. 맥도날드 수술. 그거를 받아야 될 확률이 좀 있어요. 근데 뭐 아닐 수도 있고요. 이거는 임신 후에 걱정하실 부분이고 HPV랑 임신은 아무 상관없고요. 암만 안 걸리면 아무 문제도 없고 암도 전암병변이 발견이 되면 간단하게 치료가 가능하다. 아이를 갖는 데는 뭐 아무 문제가 없다. 자 과초형 다음 문자 보죠. 네. 667 하나님. 저희 신랑은 40대 중반인데요. 혈압약 모은 지는 한 4년 됐습니다. 근데 작은 방에서 발기부전약을 발견했습니다. 딱히 아는 척은 안 했는데요. 혈압약을 먹으면서 발기부전약을 복용해도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샀네요. 이야 저는 혈압약 먹거든요. 네네네. 근데. 발기부전약도 드셔야 이거 하면. 아니요. 굳이 뭐 이런 연료가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 경우가 있죠. 발기부전약을 몰래 드셨으면 이게 다른 데 사고를 치려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가정사가 문제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이제 이런 거 이제 쓱 보이면 약해 보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남자 자존심이라서 약간 몰래 먹으면서 강한 척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고. 혈압약 먹으면서 발기부전약을 복용해도 당연히 되지만 근데 혈압이 너무 불안정하고 이런 분들은 발기부전약도 원래는 발기부전약으로 나온 게 아니고 이렇게 혈관약으로 나왔다가 그다음에 혈압약으로 나왔다가 이것도 저것도 안 돼가지고 나중에 부작용 발견된 게 발기부전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혈압약을 두 개 먹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꼭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조심하시되 혈압약 먹으면서 발기부전약 못 먹으면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반은 못 먹죠. 그러니까 혈압약 오랑 많이 드시기 때문에 그래서 전혀는 그렇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40대 중만이면 아직 건강한데 혈압약은 글쎄요. 제가 요즘 보면 혈압약 안 드셔도 될 뿐인데 과잉해서 많이 드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혈압약이 저는 전문의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혈압약을 먹으면 혈압타율을 항상 안정적으로 잡아주니까 그래서 먹는 거고. 그런데 그게 옛날에 미국 뇌과학회 같은 경우에서도 혈압이라는 가이드라인이 조금씩 바뀌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보드라인해서 약간 120, 80이라는 그 수치에 우리 얽매해 있잖아요. 약간만 놓고 그러면 강하게 치료를 해라 말하라 했는데 제가 지금 최근에 한 거는 이 정도 놔둬놔도 된다 이런 거 많이 바뀌었고 어느 정도까지예요? 그러니까 그게 옛날에 140에 90이라면 보드라인해서 그 너머가 먹어야 되는데 보드라인 이럴 때는 약 안 먹어도 된다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있고 옛날에는 아스피린을 혈압이 있으면 많이 먹였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아스피린을 득보다 실이 많아서 안 먹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요즘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혈압이 있으면 아스피린 드신 분도 꽤 많단 말이에요. 루틴하게. 그리고 무시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분도 혈압이 너무 심해서 드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40대 중반이면 그냥 건강검진했는데 약간 높아져가지고 약 하나 드세요 하면서 워낙 약이 좋으니까. 그래서 드시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발견부전약 그냥 걱정 안 하고 드셔도 되고 지금까지 작은 방에서 발견됐는데 살아계시잖아요 남편. 그러니까 문제가 없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하 그리고 또 이 아내분도 거기 왜 문진했을까. 그러니까요. 장바구니에 갔을까요 진짜. 청소하러 가셨겠죠. 청소. 이 양반이 예전보다 많이 스트롱해진 것 같아. 냄새를 맡고 가신 걸까요. 자 노래한 곡 듣겠습니다. 머머랜드. 홍성호 원장 김지영 원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 문자 보죠. 네 강땡땡님. 제 친구는 약간의 배뇨감이 사랑숙제랄 때 더 기분을 업 시킨다면서 사랑숙제 한 시간 전부터 물을 마신대요. 이거 진짜 맞는 말인가요. 남자 맞나. 남자예요. 여자면 좀 그럴 수는 있는데. 네 여자는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럴 수 있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이제 그게 살짝 그 야구동영상에서 보면 약간 이렇게 좀 막 그런 걸 보면서. 야구동영상이요. 그런 동영상도 있어요. 야구동영상 모르세요 야구동영상을. 몰라요. 저 뭐예요. 야구동영상이 뭐예요. 얘기를 해줘요 공유합시다. 야구동영상 보통 그렇게 부르던데. 형님 모르고자 하신 거예요 진짜. 나 진짜로 몰랐어. 저도 잘 쓰는 말이 아닌데 보통 방송에서 야구동영상을 많이 하는데. 야구동영상이라. 야구동영상도 줄여도 야동이고. 야한동영상도 줄이면 야동이라서. 그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아니 내가 진짜로 의외로 그런 거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네. 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야구동영상. 네. 오 그렇구나. 오습다시 말이에요. 네. 끝났어요 이렇게. 아니 그나저나 그래가지고요. 뭐 사랑숙제 1시간 전부터 이제 워터를 마셔요. 마신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남자는 왜 그래요. 그분이 그 취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우리 몸에서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변이 마려울 때는 교감신경이 작용하고 소변 누구나 편할 때는 부교감 여러 가지 작용하는데. 네. 그런 성적 흥분대로 할 때 교감하고 부교감하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그런 자연신경을 가지 놓는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약간 소변 마려울 때 좋은 느낌이 있었어. 아 그게 메모리가 됐구나. 그렇죠. 아 그럼 다시 또 소변 마를 때 존나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 친구는 징크스 같은 게 있는 거죠. 이렇게 막 우리 야구 내일 결승전이면 수염 기르고 나오고. 어 어 어. 일주일 동안 팬티 안 바꿔 했구나.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냄새만 날 뿐인데. 아 좋은 기억으로 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냄새만 나는데 자기한테 잘 됐으니까 팬티 그러면. 그런 것처럼 약간 자기 징크스 물을 안 먹고 방광이 약간 차있을 때 했을 때 그런 신경작용에서 즐거웠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나중에 끝내자마자 시원하게 또 소변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또 이중의 쾌감 때문에 아마 이 친구는 물을 먹는 것 같은데. 아 이 친구가 저는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비교해서 말을 한 건데. 본인이 보낸 거 아니에요. 아니요. 형질아. 니 막 이런 거 보내면 안 돼. 오. 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김지현 원장. 네. 다음 문자 보죠. 네. 3320님. Y공주님. 우리 부부는 첫 임신의 아기가 나팔간에 자리잡아 수술을 했습니다. 아이고. 추후 다시 나팔간에 자리잡을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아이가 찌는 걸 포기해야 하나요? 겁도 나고 해서 우울해요. 오. 높나? 높은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 한 2% 정도 재발하는 게 이게 왜 나팔간에 생겼는지가 중요하긴 한데요. 뭔가 복강 내 자체의 염증이나 유착 같은 게 되게 많아서 구조 자체가 좀 그렇게 생겼다. 이런 경우는 확률이 더 높아요. 다시 생길 확률이.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연치 않게 만약에 생겼다.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사실 재발할 확률이 없어요. 똑같아요. 일반 사람들하고. 그런데 다른 원인이 있어서 생겼다라고 하면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수술을 할 때 보통 한쪽 나팔간을 아예 잘라버리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반대쪽 나팔간으로 임신이 자유자재로 되는데 거기에 또 생길 확률은 반대편 나팔간하고 환경이 똑같지만은 않아서 무조건 확률이 더 높지는 않고요. 확률이 올라가는 나팔간 수술은 나팔간 자르지 않고 그냥 그 부분만 살짝 고쳐주는 수술을 한 경우 그런 경우는 그 자리에 또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확률이 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있다. 네.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잘라냈다. 그러면 그렇게 높지는 않아서 겉부터 먹을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런 일들을 또 겪게 되면 아무래도. 생명의 병원에 생명을 다루는 게겠죠. 걱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복관경 수술을 하거든요. 전신마취 해가지고. 그것도 스트레스인데 약간. 다음에 아무 일 없으실 겁니다. 과추 형 다음 문자 보죠. 네. 김땡땡님. 과추 쌤. 아들이 23개월인데요. 가끔 기저귀 갈아줄 때마다 잔뜩 눌린 과추를 보게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걱정스러워요. 아들 과추가 너무 눌려서 나중에 활처럼 휘는 건 아닌가. 괜한 걱정이겠죠. 아무 상관없는 거겠죠. 정말로. 아니 눌려가지고 활처럼 되려면. 좀 사이즈가 길어야지. 그나마 휘고 자시고 할 게 있지. 아니. 이렇게 말할 때 그게 휘고 자시고 할 게. 뭐해서 그랬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저 파더 걱정은. 뭐 이 친구가 뭐 일단은. 너무 짜부라 들으니까 나중에 커가지고. 휠까봐. 휠까봐 걱정하는데. 0.002도는 휠 수 있다 그래. 진짜 전자계측기로 재보면 0.002도 정도 삐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가 좌우가 똑같은 사람이 없듯이. 네. 과추도 오늘 전국의 남자분들 다 보세요 이렇게. 보면 약간 왼쪽으로 간 친구들이 있고 오른쪽으로 약간 간 친구들이 있고. 아래로 약간 고개 숙인 친구도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런 기저귀에 눌려가지고 과추가 한다는 근거는 없기 때문에. 기저귀 마음껏 가시고 마음껏 눌르셔도 돼요. 맞아요. 과추형 말대로. 야 나 기저귀 때문에 왼손잡이 됐어. 이런 사람이 어딨어. 그럼 진짜. 우리 좌우가 추형 저기 뭐. 왼손잡이에요 오른손잡이에요. 저는 오른손잡이입니다. 아. 우측 방향이에요. 저는 왼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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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흰결 아니고. 진짜 알고 싶지 않아요. 알고 싶지 않아요. 광고. 자 광고 듣고 왔습니다. 어떻게 뭐 문자 좀 하나 더 환기할까요. 네. 익명을 요구하신 분입니다. 40대 남자입니다. 한 번씩 파이어 에그 두 개 중 하나가 축구하다. 공에 맞은 것처럼 엄청 아파요. 한 번에 10분 정도 통증이 오고. 또 가끔씩 알주머니 아랫부분. 전립선에서 쥐가 한 번씩 납니다. 어떤 이유로 어떻게 아픈 거죠. 야 이분은 진짜로. 걸어다니는 좋은 파니 좋은 파. 쥐가 난다고요. 쥐가 나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리키마우스가 돌아다닌다고요. 정확한 위치를 알고 계셔서. 전립선은 어딘지 알아야겠는데. 나도 내 절선 못 찾아가서 지금. 지금까지 찾고 있는데 지금까지. 아니 립선이가 뭐 어디 뭐. 어디 뭐 꼬매요. 대충 어디 있는 건 알겠는데. 쥐가 난다는 표현이 아프다 이 소리인가요. 그런데 전립선이라는 자체가 쥐가 날 만큼 늘어났다가 쪼였다는 그런 근육이 아니기 때문에. 쥐가 났다는 표현은 아니고. 아마 알주머니 근처 싸고 있는 그런 근육들에서 약간 경련해왔다든가 그럴 수도 있고. 약간 뭐 찌릿찌릿한 거 뭐 이런 거. 그럴 수 있는데 알주머니가 아프고 만약에 전립선이나 칩시다. 그게 아프다 치면 이분은 전립선염이 있을 나이 있단 말이에요. 전립선염이 있으면 그쪽 부분이 약간 찌릿찌릿 아프고. 고한도 아프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 부분 쥐가 나고 난다는 거는. 아 이분 대단한 분인데. 아니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땐 어디 식해요인데요. 저는 처음 들었어요. 전립선 쥐가 난다는 표현이죠. 대단한 거 진짜. 난쥐이 쥐가 난다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혹시. 아니 그러니까 난소가 아파서 우는 분은 계세요. 난소 쥐가 와요 언니라면. 무슨 소리지 하면서. 저 오른쪽 난소가 지금 아프고요. 막 이렇게 우시거나. 그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는데.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아니 저도 폐우가 좀 아파요라면 이해할 수 있는데. 전립선에서 쥐가 난다고 하면. 이분은 전립선의 뭐 위치 크기 좌표도 안 난 소리잖아요. 네 맞아요. 표현의 끝은 어딘가요. 대단한 거. 상현영님 친구인 거 아니에요. 저는 손톱 안에가 간지러워요. 아 미안합니다. 자 미안할 것 같아요. 보내드릴게요. 예 미안합니다. 우리 그냥 보내시네요 그냥.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러우 에러우 에러우. ti어 Marcus Schia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